아라티비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둘, 셋! 뭐하는거야? 밥 잃었어요? 아 컨셉이에요. 다시 해도 돼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고른차일드입니다. 저희 골린차일드가 또다시 아라티비를 찾아왔습니다. 약간 저희가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 너무 재밌게 하고 갔잖아요. 멤버들 그때 기억나나요? 기억나죠. 저희가 그때 회식하는 느낌으로 놀러 갔다 왔는데 굉장히 그때 재밌었습니다. 노래방도 굉장히 무슨 정신으로 하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저희 골든차일드가 아주 희소식이죠. 저희가 또 지난주에 1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모든 건 저희 골드니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나 싶습니다. 가능한 일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능한. 죄송합니다. 가능한. 가능한. 홍준찬 너무 잘생겼어 오늘 강동원. 아니야 아니야. 야 올려봐 올려봐. 아니야 없어. 그런 거. 죄송하지만 스펜인 댓글이라고 하네요. 지금 댓글 보내주신 리스한테 지금 무례한 그거예요. 아니야 없어.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됐어 이제 와서 뭐라고. 이제 와서 뭐라고요. 누가 이장준 기타 좀. 오늘의 세시봉. 세시봉. 보는 차일드 세시반. 보는 차일드 세시봉. 보는 차일드 세시봉. 세시반이에요 세시반. 세시반. 뭐라고 하는 거야? 원 투. 원 투. 원 투 쓰리 포. 자 그럼 본격적인 코너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스. 첫 번째 무슨 코너죠? 첫 번째 코너는 제가 열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저희 팬클럽 고대니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제 팬사 시작. 자꾸 미스트를 뿌려주는 거예요 대체. 자 여러분들 댓글을 보고 저희의 싸인 시디를 드리는 시간. 자 외치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라티비 팬사를 부탁해. 부탁해요. 팬사 플리즈 팬사 플리즈. 질문입니다 질문. 뭐 누구 잘생겼어요 이런 거 안 봤습니다. 모르는데 한 1분씩 걸릴 것 같아요. 네. 네. 스프라이트 샤워 님께서 지범이 형이 성윤이와 폐화 업무 할 때 솔직히 배에 힘 주나요? 와 좋은 굿질문이다. 아 이거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신박한 질문인데요? 성윤이 형이 절 잡을 때 조금 더 고정을 시키려면은 훅 탁 들어왔을 때 제가 배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힘을 팍 주고 힘을 줍니다. 저는. 죄송한데 좀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힘을 빼야돼요? 너무 힘을 주고. 힘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몸에 좀 여유가 있어야지. 들 약간 그게 있는데. 제가 너무 조금 힘이 들지 않았나. 랄랄라라라 님께서 안무 연습 비하인드 보니까 다들 제스처 만드는데 고민을 많이 하던데. 각자 제스터 만드는 팁이 있나요? 제스터? 제스터 만드는 팁이. 제스터 만드는 팁이. 제스터 만드는 팁이. 뭐 그런 격이죠. 좋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제가 제일 잘생긴 걸로 제스터를 짜요. 아쉽게 실패하셨네요. 한번 물어봅시다. 잘생긴 갓도가 어디에요? 갓도요? 도웬이 생각하시는. 아니 아니 도웬이 생각하시는 제일 잘생긴 갓도. 저는 오른쪽보다 왼쪽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얼굴을. 그래서 뭔가 그리고 눈에 제가 많이 가려요. 아 가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들 왜 그래? 홍택이는 아기 김치찌개인데. 다른 멤버들도 음식에 비유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이게 사실 요즘 팬분들한테 들었는데.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앞에 아기를 붙이면 그게 또 별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형 생각났어요. 아기 베이컨. 어 괜찮다. 아기 베이컨. 아기 베이컨. 아기 베이컨 씨. 이컨이 이컨이. 승민이랑 같은 집 한 사람이네요? 승민이랑 같은 집 한 사람이네요? 베이컨 씨. 네 고마워요. 네 고민은 나중에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컨 씨. 베이컨 씨. 이거 진짜 별명이 될 것 같은데. 재밌는 질문을 찾은 것 같아요. 지범이가. 지범이가. 네 질문 하나 찾았는데. 저는 조금 유머로 가겠습니다. 숭실 중 인기남 홍주찬 님께서. 저 뒤에 눈사람이 커. 배승민이 커. 저 뒤에 눈사람이 커. 배승민이 커. 야 누구야. 어 누구야. 아 누구야. 아 누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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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긋거려가지고. 혼들러웠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저는 졸업한지. 어. 뭐. 뭐. 네. 저는 졸업한 때. 재밌었어요. 골그리스의 소중한 질문입니다. 네. 아니 이거 왜 탭인데. 아니 형 이길 것 같아요. 아니 너는 이걸 왜 읽어둔. 야 야 야야. 야 너가 이겨. 형 무조건 형이 이겨요. 진짜. 나 대충 방금 눈대주로 봤는데 너가 한 세치 더 커. 해바름이 좀 더 커. 제가 더 큽니다, 제가 더 큽니다. 자 이번에는 아라TV 제작진께서 저에게 또 간식. 저번에 이제 대열이 형이 소소한 웃음을 준 코너. 바로 이 코너죠. 정답! 아니죠. 아 아니네. 대열이 형! 그럼 외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전! 아라벨! 네! 좋아요 좋아요. 치킨! 처음부터. 아니야 붕어빵이야. 붕어빵! 온도가 생명이지, 온도가. 붕어빵! 지금 붕어빵 따뜻합니다, 여러분. 붕어빵 주세요, 붕어빵. 일단 붕어빵을 걸고 첫 번째 문제를 갈 텐데요. 지금 화장실 가는 멤버가 한 명 있어서. 아 누가요? 화장실이요? 어 뭐야. 저 어디 갔어? 아 역시 컨닝 안경이네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네. 재현이 왔으니까 첫 번째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붕어빵을 걸고 하는 첫 번째 문제. 맞춰야 돼. 지난주 음악 방송에서 1위 하고 온 이유는? 네? 뭔지 알지? 왜 운지? 왜 울었는지 알잖아요. 세 글자, 세 글자. 간단하게 가야지. 세 글자라고. 세 글자! 왜 세 글자야? 세 글자라고? 선물 딱 받았을 때.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동산아.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을 때라고? 기분 좋을 때. 말 헷갈리게 하지 마. 야 집어만. 서프라이즈. 너무 깊게 가지 마. 서프라이즈 맞지? 우리 노래 있잖아 노래. 서프라이즈. 노래가 왜 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 웃기려고. 아 웃길려 안 해. 형 하고 있는 거 같아 지금. 아 웃길려 안 해. 진짜로. 우리 노래. 노래 있음. 우리 노래 왜 그래. 아니야 형 형. 대열이 형. 서프라이즈. 넌 모를 거야?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라고 하면 대열이. 일단 갑시다. 서프라이즈. 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몰아 썼어요? 짜잔. 몰아 썼어요? 놀라서. 놀라서. 놀래서 안 돼요? 아 맞죠 맞죠. 놀라서 놀래서 놀랬다. 다 정답입니다. 자기는 꼬리부터 먹는다. 머리부터 먹는다. 저 꼬리. 그냥 한 입에 드시면 돼요. 아 저는 또 팥이죠. 정말 1등을 할지 몰라서 너무 많이 놀랐어요. 네. 저희는 밑에서 이제 헤어 수정을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1위라고 해서 다들 깜짝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근데 정말 몰랐기 때문이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했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또 아마 온 게 아닌가. 맞습니다. 네네. 정확. 두번째 먹힌 치킨 안식이라고 불러 드나요? 두번째 뭐 할까요? 호빵? 치킨 치킨. 이번 치킨 가죠. 치킨 가죠. 이번 앨범 최애 수록곡은? 어? 이거 무조건 맞춰야 된다. 이거 모르면 진짜. 스페이스. 스페이스. 왜 그렇게 돼? 야 그냥 한글로 쓸게. 난 진짜 돼? 오 좋은데요? 야 굿댕이다 굿댕.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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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니야 근데 두 개야. 왜? 아 그러네. 영어가 하나 더 있어. 야 나 영어 헷갈려 한글로 쓸게. 자 힌트를 줄게 이거 뒤집으면 똑같아요. 그 줄였을 때. 네?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지몸아 그거 아닌 거 같아. 지몸아 다시 한 번 바꿀 기회를 줄게. 뒤집어서 똑같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 뭐지? 만약에 골차 이렇게 글자를 줄여서 그거를 반대로 하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바꿔 봐. 지몸아 너 쳐야 돼. 니야는 근데 니 설명이 이상하거나 아닌 거야. 자 일단 그러면 리더의 의견대로 가자. 내 의견은. 대효력 뭔가 불안한데. 심지어 그거 아니야. 너무 뜬금없이 예스 이런 거. 스펠링 몰라가지고. 난 일단 두 글자는 아닌 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하나 둘 셋. 제발. 호난의 탐긴. 제발. 호난의 탐긴. 가깝게. 틀렸어? 땡. 왜? 누구야. 누구나. 의견이 두 가지를 관렸습니다. 밀키웨이라는다고 쓰신 분들. 브리드라고 쓴 분들. 브리드. 어 브리드. 형 뭐라 썼어요? 브리드. 아They Product. 형 왜 브리드가 나와야 돼? 내가 대효력 불안하나 그랬잖아요. 간식을 1번 더. participate on milk. 젤리. 아 젤리.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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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가 젤리가 있음! 핫동 어때요? 핫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너 다들 너무 매정인데? 요즘 자주 보는 웹 드라마는? 아 이거 너무 쉽다 의리인가요? 아니면 진짜인가요? 진짜로 저는 진짜로 가겠습니다 저도 진짜로 가겠습니다 나 웹, 나 드라마 모르는데? 저도 근데 안 보는데? 나 다른 드라마 Marc 너무 하네요 어? 진짜 제가 좋아하는 웹드라마 적어도 되나요? 뭐지? 제가 좋아하는 거로 적게 쓰네 쌈? 쌈? 야 이번 그 야 그 있잖아 드라마 이번에 아주 흥행한 거 뭐 뭐지? 시크릿 가든? 아 그 테드 왕건 슈퍼에서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 그거 하정우 선배님 나왔던 거? 아 아 아 최민식 선배님 나왔던 거 아 추격자? 오케이 웹드라마? 뭐 뭐 있지? 그 슈퍼에서 싸우는 거 있잖아 슈퍼에서 싸우는 거 그랬잖아 그거 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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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 그니까 왜 아 좀 비굴하잖아 좀 써줘 좀 전 진짜 나 있잖아 나 나 나 봉재현 봉재현 자 가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과연 와 땡 외땡이에요 외땡이요? 과연 와 외땡이에요 외땡이요? 왜요? 왜왜왜왜 야 맵드라마라고 동현아 아 야 저기는 애니를 적었잖아 그냥 야 이쪽은 썸 편의점 적었는데? 이게 이게 젤 나빴다 이게 젤 나빴어 썸 편의점 뭐야 이게 젤 나빴어 썸 편의점 뭐야 단 12개 정도 걸고 다음 문제 가볼까 하는데 젤리 호빵이랑 젤리 핫도그랑 호빵 핫도그랑 호빵 핫도그랑 호빵 핫도그랑 호빵 핫도그랑 호빵 자 다같이 해보고자 아라티비 노래방 화이 바이오 자 바암 바암 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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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